안녕하세요. 이즈입니다. 오늘은 상자를 적어볼거에요. 많은 분들이 상자를 적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보면 상자가 쉬울 수 있어요. 자 그럼 적어보겠습니다. 우선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접어주고요. 다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접어줍니다. 다시 펴주고요.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 상태로 내면은 다 접어주면 되요. 이때 주의할 점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삐뚤면 전부 다 삐뚤어지니까 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접어줍니다. 자 이렇게 다져 본데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늘 접어줍니다. 이렇게 한 뒤에 다시 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런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잡고 펼쳐줍니다.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접어주고요. 다시 이렇게 접어주고요. 여기서 중요한 점 여기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요로케 상자 다 접었습니다. 상자 모양을 조금 작게 하면 뚜껑도 만들 수 있는데요. 이상 김민재였습니다. 아 그리고 다음에 종이접기 주제는 여러분이 댓글로 정해주세요. 그럼 안녕! 짜잔! 짜잔! 짜잔!